분위기를 좀 전환해볼까요? 세계적인 아이돌 BTS가 이화여대에 떴습니다. 한때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로 논란이 일면 숙연암마저 감돌았던 이화여대. 그런데 진짜 BTS가 아니라 정장차림으로 신입생 입학식에서 교수님 10여 명이 남성교수 중창단으로 성악부터 컴퓨터공학, 식품영양학 등 교수님들,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공연을 한 겁니다. 올해에는 인기영화와 드라마의 명대사를 패러디하며 남성중창단 축하공연의 호흡문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이화여대 교수 BTS. 영상 보시죠. 지금까지 이런 학교는 없었다. 전적으로 이화를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이화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젠 즐겨주세요.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렛츠 기릿! 한글자막 by 한효정